음악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사 및 산업기사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최창성 기술사입니다 드디어 우리 정보통신기사 필기시험에 맨 마지막 과목이 왔네요 맨 마지막 과목은 사실은 상당히 딱딱한 과목입니다 과목의 내용이 정보통신설비기준이거든요 정보통신설비기준이라고 하는 과목은 사실은 법률입니다 법률 그래서 제6과목 정보통신설비기준 우리가 특별히 정보통신기사 출제기준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기준이 개정이 됐죠 개정이 돼서 첫 번째에 지정되는 게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음 개정됩니다 개정되면서 강조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산업기사나 기사를 취득하고 나면 실제 현장에서 사용이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장중심형 자격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논의가 있어서 특별히 2019년도부터 출제되는 출제기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다루지 않았던 건축통신분야에서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기사나 산업기사 활동할 수 있고 하면 엔지니어링 활동을 해야 돼요 그 엔지니어링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설계나 기획이나 조사나 분석 또는 필요에 따라서 감리, 보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정보통신기사의 직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정의되어 있죠 정보통신에 관한 재반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선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기사나 산업기사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직무 내용인데요 직무란 말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직무에서는 우선 정보통신에 관한 정보통신에 관한 뭐가 필요하냐 재반지식이 필요하다 재반지식 그래서 재반지식 또 하나는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이란 말은 사실은 이론하고 경험의 합을 말해요 이론과 경험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죠 현장에 가서 경험을 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체득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서 아는 게 지식입니다 그런데 기술은 뭐냐면 사실은 직접 하는 거죠 직접 손기술이란 거죠 손기술 직접 하는 겁니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걸 통해서 뭘 하냐면 설비에 구축 계획을 한다 우리가 구축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계획 수립 계획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계를 한다 설계 그 다음에 시공을 한다 그 다음에 감리를 한다 그 다음에 운용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한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이란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에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말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재반직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하는 것은 정보통신 설비의 계획을 수립해요 구축 계획이나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나 운용이나 유지 보수를 하는 것이 정보통신 산업기사 또는 기사가 할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기술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술 기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기술 기준을 정해서 한다 이 기술 기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실제로 정보통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정한다 통신 서비스를 정한다 그러면 이게 직무 내용인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산업기사나 기사는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설비를 구축하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감리하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이 원래 고유인데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기술 기준을 바탕을 한다는 거죠 또 뭘 바탕을 하냐 그것도 지식과 기술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그리고 실습을 해봐야 돼 그래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산업현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기준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거죠 이거는 서비스 이용하는 것은 사업자가 하는 거죠 KT라든가 SK 사업자 이런 사업자들이 우리가 하는 역할은 바로 이 역할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보통신 산업기나 기사 할 수 있는 바로 기사 영역은 이런 영역이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뭘 알았냐 기술 기준을 알아냅니다 그 기술 기준이 바로 여기서 말한 정보통신 이 과목이 바로 정보통신 설비 기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설비 기준을 모르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통신 기사 직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그 기술 기준에 출제 범위를 보시면 그 1페이지 표가 있죠 이번에 정보통신 설비 기준 출제 기준이 나왔어요 출제 기준 출제 기준이 나왔는데 첫 번째 보시면 그 정보통신의 관장 좀 단어가 어려운 단어네요 관장 및 경영관리다 경영관리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뜻이죠 관장이란 말은 관에서 관리한다 하니까 이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고 경영관리는 뭐냐면 정부에서 어떤 기업체 다시 말하면 통신사업자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전기통기기본법에 의해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방송통신 발전기본법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관장하는데 뭘 가지고 가는 거냐 바로 정보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을 가져간다 기술기준 기술기준이 중요하죠 기술기준은 용어라든가 기준에 관한 사항 또는 거기 보면 접지 구내통기설비 선로설비 통신공동에 대한 기술기준 또 건축물 정보통기설비에 대한 인증체계 그 다음에 방송통신 발전기본법 중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제가 굵은 표시로 건축물 정보통기설비 설치에 관한 인증제도 인증이 나오잖아요 4번이나 6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가된 그런 과목입니다 추가된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보통신 설비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우리가 망을 만드죠 그래서 정보통신 망에 또 기술기준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설비에 관한 기준이 아니라 이게 망이죠 설비가 아니라 망 그래서 기술기준이라는 어떤 용어정의가 있고 기준이 관련되어 있고요 그럼 이게 망을 우리가 구축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정보통신 공사업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보통신 공사업법상에서 용어정의가 또 나오죠 그래서 정보통신 공사 관련 용어정이나 공사업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그러면 공사를 했으면 우리가 이제 설비가 완성이 됐죠 그럼 설비 가지고 뭘 하냐면 전기통신 사업을 해요 전기통신 사업 그래서 전기통신 사업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업법 사업원 주로 우리가 말하는 통신사업자 예를 들면 뭐 KT 라든가 SKT 라든가 LG유플러스 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보시면 이게 이제 사업을 하려 하면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뭐가 나냐면요 정보통신 설비 보전이 나와요 정보통신 설비 보전 보전이란 말은 우리가 유지 보수하고 관리해서 오랫동안 쓰겠다 그런 이야기죠 오랫동안 쓰겠다 그러면 이제 설비가 보전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정보통신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죠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서비스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이제 공사를 할 때 이 공사하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하는 일이 뭐죠 정보통신 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 줄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설계한 자 또는 제3의 자가 감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부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어떤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 거고 기업 경영 관리라고 해서 통신사업자들의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인 설비하고 망의 기술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이 기술 기준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감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걸로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운영 또는 유지 보수에서 보전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결국 이 출제 기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부 역할부터 시작해서 통신사업자 역할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기술 기준에 입각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감리를 하고 또 보존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관련된 법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정보통신 설비 기술 기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직무 내용하고 출제 기준만 보게 되면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사나 산업 기사를 취득해서 정보통신 공사업체 가서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엔진 활동 주체나 기술사 사무소 가서 설계나 감리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또 시공회사에 가서 우리가 공사를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 할 때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보통신 관련된 기술 기준 관련된 법규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정보통신 설비의 구축 계획이나 또는 설계나 공사나 감리나 운용이나 유지 보수를 더 잘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 설비 기술 기준을 공부하는 이유 정보통신에 관한 재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설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시공 감리 운영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보통신 설비 기술 기준을 통해 정보통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직무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법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체계가 거기 이제 번호상으로서는 이 번호 매개놨는데요 정보통신 설비 관련 법체계 기준 법체계 사실은 우리나라 모든 법에는 가장 중요한 게 헌법이죠 헌법 헌법이고요 헌법은 가장 상위법입니다 헌법인데 헌법 밑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산업이든 간에 다 기본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기통신 원래 우리 통신은 전기통신이 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통신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법인데 이게 2008년에 뭘로 변경됐냐면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통신 쪽에서는 가장 높은 법이 뭐냐 바로 전기통신 기본법이다 또는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이다 그러니까 기본법이 가장 높다는 거죠 기본법이 아까 말한 대로 정부의 관장이라든가 또는 경영관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기본법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게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하면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법 이게 사업이죠 사업 통신사업자죠 통신사업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K텔레콤이나 KT나 LG플러스 같은 사업자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준 게 바로 정보통신사업법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하려고 하면 정보통신 공사를 해야 되죠 정보통신 공사 그래서 정보통신 공사업법이 필요하다 공사 필요한데 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결국 뭐냐 우리가 기술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이 나오죠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이거는 사실은 법률이지만 사실은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이 네 가지 법이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꼭대기는 기본법 사업법 공사업법 그 다음에 기술기준 규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교재에는 방송통신 설비 기술 기준하고 정보통신 공사법이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사실은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그게 옳은 편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률 할 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법들 이런 법이 있는데 이 법 이외에도 거기 보시면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했어요 통신비밀보호법 우리가 통신은 사실은 두 가지죠 공개가 돼도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공개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통신비밀보호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나와요 정보통신망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용을 촉진해야 된다 촉진한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정보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보호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자서명이 필요하죠 전자서명법도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되니까 인터넷 주소에 관련된 그런 법률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기타 법들이 많이 언급이 돼 있다 또한 기술기준도 보시게 되면 이 기술기준 이외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접지, 구내통신, 선로설비, 통신공동구에 대한 기술기준이다 이런 기술기준이란 말이다 기술기준 또 하나는 거기 보시면 진행의 홈네트워크 기술기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뭐든지 이런 기술기준은 항상 우리가 법은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법에서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어떤 기술기준 이걸 우리가 잘 진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법률이나 이런 법률이나 기술기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죠 3번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하십니까 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구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시공, 감리, 운영, 유지보수들에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과 기술기준을 알아야만 기술기준을 알아야만 뭘 한다고요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엔지니어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된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법대로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건설 현장이 있을 때 선배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딱 두 마디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법이란 말은 결국은 기술기준과 법을 가져야 된다 이걸 또 다른 말은 규정대로 해야 된다 규정대로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인어가 안 나오고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중공은 안 떨어진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통신 구축 통신설비 구축이나 구축계획이나 또는 설계나 또는 시공이나 감리나 또는 운용이나 유지 보수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바로 다 이거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우리 통신 쪽이요 그동안에 이제 쭉 시간적 변화가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보시면 4번에 보시면 통신에 관한 용어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통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신 통신이 뭐냐 통신 통신에 통신한 단어가 법률에 정의되어 있느냐 안 되어있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법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정의된 게 무슨 법이냐면 아까 잠깐 살펴봤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항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항에 뭐가 정의되냐 바로 통신이 정의됩니다 통신 근데 여기서 통신은 뭐라고 했냐면요 우편물과 전기통신이다 그랬습니다 우편물과 전기통신이다 자 여러분 통신이란 말은 또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을 글이나 물건으로 사서 보내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명절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선물을 보내잖아요 그건 우편물이죠 또는 편지를 써서 보내요 우편물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전화망을 이용해서 말을 합니다 그건 전화 서비스잖아요 또 인터넷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그건 또 이메일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물리적인 상태로 보내는 우편물하고 정의적 상태로 보내는 전기통신이 있다 그러냐 그래서 원래 통신은 우편물과 전기통신이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용어에서 전기통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사실은 전기통신이라면 얼른 생각나는 게 전화를 이야기해요 전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전화가 들어온 게 1960년대부터 일반적 보편화됐습니다 그 전에는 특정 기관들만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983년 이전에는 우리가 모든 단어는 전기통신이다 전기통신이란 말은 주로 전화 또는 전신 이런 쪽 전신이란 말 텔렉스 아드죠 텔렉스 텔렉스 라든가 전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전화나 또는 전보 텔렉스 통신 위주로 했던 것을 전기통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983년에 뭐가 등장하냐면 데이터 통신이란 말이 등장해요 데이터 통신 데이터 통신이란 말인데 이 데이터 통신이란 말은 그 당시 어떤 회사가 데이터 통신만을 전문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드는 그 회사가 한국 데이터 통신 주식회사입니다 그게 요즘 옛날 데이컴이라는 거에요 데이컴 그래서 1993년 이후에는요 무슨 말을 썼냐 데이터 통신이다 그러다가 결국 1998년 이후에 1998년부터는 정보통신이다 이런 용어를 썼어요 정보통신 정보통신이란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전송하는데 왜 1998년이냐면 1998년이 바로 KT 가 생기면서 한국 통신이 생기면서 생기고 그래서 이때는 바로 정보통신이다 정보통신이란 말이 나오면서 이제 인터넷 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강제됐죠 사실은요 인터넷이다 자 그러다가 또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됐을까요 전기통신 정보통신에서 방송통신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방송통신은 2008년도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면서 방송과 통신을 합쳐버렸죠 사실은 합친 것 자체는 조금 무리죠 왜냐하면 통신은 전달이 목적이고 방송은 만드는 게 목적인데 합쳤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네 번째 단어가 방송통신이다 방송통신이란 말은 제작한 콘텐츠를 보내는 콘텐츠 방송하면 콘텐츠를 하십니다 이건 언제냐 하면 2010년 이후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2008년입니다 2008년 우리 책에는 2010년 되어 있지만 대충 이제 그 이야기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송통신 시대다 방송통신이란 말은요 한국의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보내고 또는 TV 방송도 보고 이런 걸 말하죠 이제 방송통신 콘텐츠가 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무슨 통신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물통신이란 사물 IoT란 말 들어보셨죠 IoT 사물의 정보를 인지한다 그래서 이건 아마 2020년 이후가 되면 실제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물통신 시작할 거다 사물통신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디바이스는 뭐냐면 IoT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물인터넷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물인터넷 사물이 컴퓨터 기능을 가지면서 인터넷만 연결돼 가지고 다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계속 발전했다 결국은 전기통신에서 데이터통신 데이터통신에서 정보통신 정보통신에서 방송통신 방송통신에서 사물통신으로 계속 진화 발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관련된 법률도 조금 더 증가돼서요 거기 이제 표 5번에 보시면 제가 한 11가지에 관한 법을 제가 정해 법만 11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걸 천천히 읽어보면 방송통신 발전기본법 제일 높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전기통신기본법 같은 레벨이죠 그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 그다음에 방송통신설비기술기량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인터넷 주소 관련된 주소자원에 관한 법 그다음에 접지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한 11가지 정도가 법과 기술기준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고 이것들을 우리가 잘 준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준용을 하려고 생각하면 결국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학습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뭐냐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바로 과목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실제로 이런 관련된 법률을 공부하게 되면 나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전기통신에서 데이터통신 사실 데이터통신은 나중에 어디를 합치냐면 정보통신으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전기통신, 정보통신, 방송통신, 사물통신으로 지금 발전해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통신 그럴 때는요 전기통신 그럴 때는 뭘 이야기하냐면 주로 음성신호 자체를 말해요 음성신호 자체 음성신호를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서비스라고 하냐면 전화라고 하죠 전화 전기통신은 기본적으로 신호가 음성신호다 그 다음에 서비스로 보면 전화 서비스다 또 하나는 전신이다 전신 전신이란 말은 전보 또는 텔렉스죠 요즘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그래도 현재 존재하죠 물론 전화도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주로 했고요 이때는 통신사업자가 주로 KT 위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이 등장해 정보통신은 아까 말한 대로 데이터통신이거든요 데이터 신호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통신이다 데이터통신 그 당시는 우리가 주로 많이 했던 게 이메일도 있었고요 이메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EDI랑 EDI 일렉트로 데이터 인터체인징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인터넷이 등장한 거죠 인터넷 사실 인터넷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어버렸죠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데이터통신을 먼저 시작했어요 데이터통신을 시작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가 추가되냐면 음성통신이 가능하죠 음성통신 음성통신이 바로 여기서 말한 전화죠 전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VoIP다 VoIP 그 다음에 더 발전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방송통신도 되는 거예요 방송통신 방송통신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TV방송 TV방송 TV방송이 가능해지죠 TV방송이 가능하니까 이걸 우리가 뭐냐면 IPTV 시대다 IPTV 원래는 인터넷은 데이터 IP통신으로 시작해 가지고 IOVP를 지나 가지고 이제 IPTV로 진화 발전해 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통신망 자체가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해서 전화도 하고 데이터통신도 하고 방송도 하는 시대가 됐다 원래 이제 방송이란 말은 우리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죠 콘텐츠 콘텐츠란 말은 사실은 제작된 내용이죠 제작된 내용 제작이란 말은 다른 말 이야기하면 기획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획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기획하고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편집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순서대로 우리가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TV방송이다 TV방송이나 또는 AM라디오방송 AM, FM라디오방송이다 그 다음에 사물통신이란 말은 사물의 어떤 정보를 인지한 거죠 사물의 정보를 인지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디 이제 강의를 들어가시면 QR코드 찍으시는데 QR코드가 뭐냐면 바로 사물의 정보를 인지하는 2차형 코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교육과정을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까지 들었다 교육 내용은 뭐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직업훈련 쪽에 들어가서 인정되는 거죠 이렇게 사물의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거냐 하는 게 사물통신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로 IoT를 이용한다고 해서 사물인터넷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통신이 변했다 자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1강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정보통신기사나 산업기사의 직무 내용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직무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술기준이나 법규로 알아야 되겠더라 그러면 우리가 법규나 기술기준에서 꼭 알아야 될 거 사실 말하면 6번이죠 법률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든 법을 볼 때는요 법의 목적이 있어요 법의 목적은 명칭에 들어 있거나 더 구체적으로는 제1조에 들어 있습니다 제1조 여러분들이 기술기준 공부할 때는 무조건 제1조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 법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공부하려고 생각하면 단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법을 볼 때 굉장히 다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키기 이용한 것은 숫자로 된 겁니다 숫자는요 어길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벌칙조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모든 법들이 뭐죠?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걸 해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벌칙조항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관의 역할이죠 장관의 역할 우리가 이제 대통령도 계시고 총리도 계시지만 사실은 어떤 산업별로 전문구간은요 장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로 말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하는 거다 그러면 이 정보통신장관은 뭐냐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관장을 하는 거죠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수립합니다 5년 그래서 우리 거의 보면 어떤 것이든지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기본계획대로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1강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보통신설비기준을 배우는 이유는 정보통신산업기사나 정보통신기사가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구축계획이나 또는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나 운용이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된 법률과 기술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법률과 기술기준을 우리가 학습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포함시켜서 시험을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법체계가 한 11가지 됐는데 앞에 있는 9가지는 법률에 대한 내용이고 두 가지는 기술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전기통신에서 정보통신 정보통신에서 방송에서 사물통신으로 끊임없이 진화 발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법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크게 6가지다 첫 번째는 법의 목적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용어의적이고요 세 번째는 숫자입니다 또한 벌칙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서는 우리 주무장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의 어떤 역할이 뭐냐 그 역할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5년마다 어떤 분야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계속 추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을 얻기 위해서 기술기준이 계속 개정되고 보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설비 기준에 관한 제1강 출제기준과 법률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ii jaką 도구 는